있는게 뭔가요 아 이것은 제가 만들었구요 제가 이제 제이 엠 좋고 멤버들까지 다 디자인 했구요 으 아 이거 아니야 내가 두 번 하면 옆에서 하겠습니 그러니까 바로 광합성을 한 상태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는 약간 이제 어 밤하늘 분홍색이 좀 들어 으 그리죠 일단은 그림은 항상 관심이 있지 그림은 나한테 관심은 없더라 야 완두콩 그렸는데